상균 득점을 넘었네요. 4.4 득점을 했었거든요. 네, 1쿼터인데. 자, 박찬희 선점! 박찬희 선수가 요즘 팀 성적도 좋고 3점씩도 잘 들어가고 있어요. 오세근입니다. 페이크 동작 이후에. 자, 파울 유도 동작 통하지 않았습니다. 박찬희 올라갑니다. 너쳐핀! 박찬희, 강상재가 돌면서 2점 댁슛 성공! 박찬희가 빼주고요. 차바위, 차바위 섭쩍! 네, 네! 자, 피터슬리에게 공을 패스냈습니다. 박찬희! 브라운, 셀빈, 박찬희 넣어주고 2점째! 파츠까지 얻어내며, 2포인트! 자, 박찬희 선수가 아주 패스트 좋았어요. 셀빈 쪽으로, 다르게 연결! 2점! 상공시킵니다, 2대 파츠까지! 박찬희 득점 이후 추가 자유투입니다. 네. 아주 빠른 석공으로 득점을 해줬죠? 네. 자, 사이먼스 선수가 막다가 파울을 범했습니다. 강상재! 박찬희가 2점을 성공시킵니다. 그렇다면 과감하게 던져야 돼요. 안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없이! 김규윤이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들어가다가 박찬희 거루치기! 박찬희 빼주고, 점점! 2점! 박찬희 선수가 아주 어시피 잘했네요. 박찬희가 껄빗까지 왔습니다. 빙골을 2점! 단지까지! 김규윤 선수한테는 자신 있어야죠, 박찬희 선수가. 신장 차이도 있고, 일단 파워네든가 이런 게 박찬희 선수가 좀 앞서는 것 같습니다. 나와서 브라운 선수. 네. 박찬희가 쏩니다. 2점 들어갑니다! 네, 들어왔어요. 박찬희의 석점, 동점! 박찬희 선수 아주 어려운 거 해냈네. 빨빗까지 갔습니다, 브라운! 톡포인트 해결! 아주 약속된 프레이, 아주 성공 잘했어요. 박찬희, 중간으로 차바위에게 1분 남았습니다. 박찬희가 선수 없습니다. 박찬희 선수 예우! 2점!